갑자기 왜 이래요? 구망장이로 힘들어하는 걸 도와줬었어. 아버님 이혼 안 하셨잖아요. 저희 엄마한테 장난치신 거예요? 해줬으면 하는 일이 있어. 진아, 지금 얘 어디서 뭐하고 있어? 이거 가져다 드렸으니까 동아 오빠 저 주시는 거죠? 수연 씨 건들지 마. 고마워요. 똥차 치워줘서. 유수연 씨하고 저 진지하게 만나고 있어요. 그 말은 못 들은 걸로. 어머니! 고맙습니다.